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게임 숙제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치? 제가 맡은 캐릭터가 약간 이런 의상을 입어가지고 저도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짜잔 세미어라는 캐릭터인데 옷 완전 비슷하지? 아 똑같아 똑같아 예쁘지? 빵야 빵야 심지어 총 쏘는 것까지 너무 좋아 총 쏘는 캐릭이야 총 쏘는 캐릭터 나는 이런 장르의 RPG라고 할까? 안 해봤는데 이거 신기한 게 PC로도 되는데 모바일로도 돼 그니까 내가 알기로는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처음에 이 광고를 받았을 때 캐릭이 너무 예쁜 거야 이 캐릭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캐릭이고 내가 예쁘다고 했던 게 이거고 너 이런 큰 검 든 사람 너무 좋아 인벤토리에서 코스튬 이게 기본 캐릭이다 기본 캐릭이고 이거 봐 이거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두고 자랑하는 그런 칸? 근데 바로 쓸 수도 있어 잘 만들었지 근데 난 이거보다 더 예쁘게 만들 거야 이제 우리도 만들러 갈까? 체형부터 정하자 체형 키 작은 거 일단 머리 크기 제일 작게? 머리는 작아야 예쁜 거 아니야? 길이는 적당히 가슴들 뿅 뿅 뿅 하핳 하핳 예쁜데? 하이 하이 아니 벌써 커스터마이징 다 했어? 다 한 게 아니라 계속 나는 오래 걸려 이거 엄청 오래 걸려 나 일단 강 제일 크게 해야겠다 하핳 아 키도 키도 줄일 수 있네 나 그러면은 차근데 가슴은 큰 캐릭터야겠다 근데 가슴 제일 크게 하면 뛸 때 좀 이상해 뭔가 너무 과해 그 흔들어봐 캐릭터 크게 한 다음에 어 근데 어머 이미 많이 흔들어봤어 아 그래? 하하하하 많이 흔들어봤어? 응 약간 현실에서 이 정도 할 수 없으니까 아 게임에서라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될 때라도 그러지 않나 하핳 하핳 너무 흔들대 하핳 하핳 이 꼬리 올려 하핳 하핳 언니는 원래 미드 크잖아 다들 어떻게 만들어올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이제 저거 하자 무기뿍기 하자 하핳 하핳 주문해서 이게 할 수 있는데 80염차를 해봅시다 하핳 오케이 근데 이거 제일 잘 못 나온 사람 벌칙 정해야 되는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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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낚사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아 그러네 그건 나중에 서로 얘기해주게 하자 그러면 일단은 동시에 덮자 그래 나 준비됐어 골드코어 놀라보면 상점에서 80개사 이거 그냥 10연속 주문 누르니까 바로 바뀌게 바뀌어져 나 한다 아 나도 한다 어 왜 이렇게 웅당해 아 제발 쟤 먼저 떴으면 좋겠다 야 종색에 좋은 건가? 와 뭐야 뭔가 보라색 떠는데 보라색 뭔가 개 좋은 거 같은데? 나 아직 안 너 스킵했어? 어 나 SSR 하나 떴다 성은의 지팡이 이 언니 뭐야 나 알 떴어 SSR이 떠야 되는 거 아 그치 SSR이 진짜 좋은 거래 나 하나 더 안 떠야 돼 어 나도 SSR 하나 어 나 SSR 떴어 SSR 두 개라 사기 와 세계 최초 우수 최초 아 까마귀 나 뭐야 어떻게 나 안 떠 아 이게 30팬을 돌리면 SSR이 그거래 아 그게 준대? 어 하나 준대 나 그러면은 SR 4개랑 SSR 어 그러네 나도 하나 준다 오 이게 의외로 확률이 좋은데 그러면? 아 또 떴다 아 또 떴다 SR 6장에 제로 SSR 한자 됐어 10년 차 아 모르겠냐 80년 차 넘었네 80년 차 어? 네 또 떴어 아 나 이제 끝 나 80년 차 다 했어 나 SR 총 10장에 SSR 3장 떴다 SSR 3개 SR 10개 아 SSR 3개 그거는? SSR 3개 SR 9개 우린 3개에 10개 헤디는 3개에 9개 아니야? 아 맞네 맞네 안 돼 SSR 2개인 줄 알았어 유헤디 꼴드 아주 스킬리스 언니 그럼 낙서하는 김에 혹시 가슴에다 써주면 안 돼? 좋다 우리 이제 만나가지고 유족 가서 한번 싸워보자 우리 SSR로 좋아 나 잠깐 SSR에 껴야 돼 어디서 만나지? 잠깐만 제로, 휴마, 추바살, 화면소, 육즙하마풀 와 완전 걸꺼 언니 같아 시야에 드러나는 거 봐봐 어? 비이클? 아 그거 V 누르면 타시는 거 있어 와 이거 봐 오토바이 이거 타고 유적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나간다 우와 근데 저 사람은 이상한 뭐 큐브 같은 걸 타고 다니더라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탈 수 있나 봐 2번 누르면 뭐 하늘로 날아갈 수 있어 아 우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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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중 나도 가는 중 혜디야 가자 2번 누르고 따라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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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나 실수로 풀어버렸다 다시 V V 재미있다 이거 빨리 타자 비이클, 비이클 타자 비이클 따라와 축구장까지 경주다 잠깐만 나 벌써 맞춤 아 어디 어디있지? 나 나 떨어졌어 잠깐만 나 벌써 맞춤어 수야 내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데려가야 돼 우리 영원히 묶을 수도 있어 어 얘다 얘다 얘 잡자 아 얘를 같이 잡아야 되는구나 아 얘를 같이 잡아야 되는구나 얼음 받은 거 아냐? 우리 게 센데? 너무 잠깐만 빨간 거 조심해 피해 뒤에 어 피해 피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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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얼굴에 이것도 헤드샷 되나? 점프해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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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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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잠시만 앱 눌러서 어 5시 쪽 가봐 5시 쪽 뭐야 저기 가야 돼? 거기 필더버스래 적어놨다 오케이 아 이거 기다려야 되는구나 시..시간 뭐가 36채 36채 채널 36채 36채 가봐 여사영 매기 시간인 거야 아 이렇게 채널 돌아다니면서 다는 거구나 헉 야 나 나오 나 가는 중 야 나 죽었는데 바로 죽었다고? 나 여기서 적립해서 오는데 너네도 죽을까? 하하하하 아니 조금 떨어져서 소만에 떨어져서 나와야 돼 떨어져서 나와야 돼 아니 바로 죽었다고? 와와와와와 너무 세 너무 세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너무 세 번개 무기를 재.. 와 이게 속성이 있어가지고 아 번개 무기 그럼 내가 레플리카 가져올게 여기서 레플리카 내가 일단 킬 깔아줄게 여기 얘가 번개 같은데 딱 봐도 번개잖아 이거 엄청 세다 간다 와 사람 개 많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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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나 못 피하겠어 어떡해 못 피하겠어 엠상을 할 수 있어 언니는 잠깐 피 좀 먹고 올게 나 지금 안 돼 나 다 만난다고 어떡해 헤디 서있는데 옆에서 구경하는데 헤디 서있는데 옆에서 구경하는데 헤디 아니야 못 피하겠어 아 안 서고 있어 헤디랑 같이 같이 써야겠다 같이 활로 뚜까패 아 이게 한 번에 되는게 아니구나 어디다 쏟는거야 와 꽂아 오 피 많이 달았던데 뭐야 오 뭐야 방금 뭐야 오 잡았다 잡았다 뭐야 뭐야 지른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빵 된건가 헉 내 번개무기로 초필사 내가 잡았다 버그 마모호장이다 완벽해제 완벽해제 캠핑주와 코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캠핑님 안녕하세요 32개월 캠핑님 안녕하세요 32개월 여기서 역할이 나는건가 무기 아니 근데 이거 오늘 오픈했는데 항상 천둥창가 아니 일단은 이게 무기를 Q2로 이렇게 3개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숙성마다 또 달라가지고 오늘 어땠어 다들 끝이야? 나는 2룩 게임 처음 해보는데 어 되게 자유도 높고 재밌다 그니까 재밌다 나 더 하고 싶어 와 네 다운로드 하시고 지금 TOF0812 입력하시면은 풍부한 보상 드리고 있고요 또 한정 코스튬이랑 한정 스킨도 지금 드리고 있대요 아까 보니까 근데 SSR 무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 어 맞아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SSR 무기상자 받아가세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들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맛있어 안녕 안녕 바이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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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